여러분은요. 전국 인터넷 과연의 준우승을 차지하신 분이에요. 어우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송교수님 오셔서 예 좋은 입 50이 넘어서 두 곡 연속도 청해드리겠습니다. 자 송교수입니다. 환영하셨어요. 희망한 시간이 지나서 신경이 나를 아래 당신이 내 뱉다는 것을 희망한 세월이 흘러서 희망한 세상을 흘러서 희망한 세상을 흘러서 당신이 내 가슴속에 있던 것을 희망한 것 같고 내 날이 오시니 됐네 당신이 내 뱉다는 것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그 말 당신이 내 뱉다는 것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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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